뭐해 안돼 하지마 안돼 아니 내려놔 내려놔 안된다니까 누가 그래 안돼 안돼 카페인 들어가면 큰일나 여보 안돼 오늘따라 왜이럴까 안돼 뭐 뭐 누나면 어쩔건데 안돼 안돼 줘 안좋아 미리네 안돼 내가 다 마셔야겠다 커피 안마시려고 했는데 야이씨 연하게 탁이 무슨 완전 찐하고만 죽을래 진짜 커피 그렇게 먹고 싶으면 카페인 없는 걸로 해서 먹어 어? 아니 언제는 그냥 커피 맛이 먹고 싶다며 그럼 카페인 없는 걸로 해서 먹으면 되잖아 아 안돼 안돼 안된다고 했어 안돼 내가 딴건 모르겠는데 내가 딴건 모르겠는데 이번엔 진짜 안돼 뭐? 하 장난해 지금?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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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소중한데 아기도 소중해 그래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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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명히 안된다고 했다 한 번만 더 커피에게 꺼내면 진짜 화낸다 어? 진짜 화내 꺼냈지 꺼냈지 너 꺼냈지 방금 너 꺼냈지 아니 그러니까 너 방금 말했잖아 커피라고 말했지 나 어머님한테 전화드릴거야 뭐해? 줘 휴대폰 얼른 줘 참 내가 뭐라고 하는건 안 무섭고 뭐 어? 어머님이 혼내는건 무서워? 혼나는거 알사람이 왜 그러는데 너는 안된다니까 그러니까 안된다고 아 아 왜 또 울어 아 미안해 여보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나는 여보도 소중하고 우리 아기도 소중한거야 아니야 나는 아기보다 우리 여보가 소중해 근데 여보는 참으면 되지만 아기는 커피를 커피를 먹으면 애가 건강이 걔는 선택권이 없잖아 걔가 무슨 건강 안 좋아지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선택한게 아니잖아 여보가 커피 마시면 아이는 무조건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 당연하지 나는 아이보다 여보가 더 소중해 네 아까는 왜 그렇게 말 안 했냐고 아까는 왜 그렇게 말 안 했냐고 아니 아까도 이렇게 말 안 했나 아 아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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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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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울지마 응 애한테 안 좋아 아 여보한테 안 좋아 아 아 아 아 입버릇처럼 그냥 나온거라서 그래 어 아 풀어 미안해 여보 여보 좋아하는 떡볶이 먹을까 어? 엽떡 시켜가지고 쿨피스랑 같이 해가지고 먹을까 아 맛있겠다 그치 어? 아 먹기 싫어? 야 이것도 안 통하면 좀 통하지 아 미안해 응? 아 참 힘들다 힘들어 응? 아니 당연히 여보가 더 힘든데 나도 힘드네 도대체 누가 누가 누나인건지 누가 뭐가?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안 들리는 척하더니 다 들었어? 뭐 내 말 맞잖아 틀린거 없는데 뭐 지금 이 상황을 봐 누가 누나인지 누가 오빠인지 아 근데 따지고 보면 사실상 우리 동갑인데 몇 개월 차이 안 나잖아 그리고 나 군대 갔다 온 기간 빼면 똑같지 왜 왜 우리 여보는 은근히 이런 거 자존심 있더라 응? 그렇게 나한테 누나하고 싶어? 나보다 나이 많은 게 좋나? 근데 어떡하냐 볼 때마다 이렇게 애기 같은데 안 돼 커피는 절대 안 돼 커피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애기고 왜 이렇게 애기고 좀 더 힘든지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